지금 스쿠터 한 달 렌트하고 제가 빌릴 스쿠피 흰색입니다. 보통 60K 정도 부르는데 여기 50K 불러서 마음에 들어가지고 잔소리 많은 스타일 알마 뮤직비디오 공간이 굉장히 커요. 굉장히 다양한 스타일의 페인팅도 있고 조각상도 있고 가든도 엄청 예뻐요. 이건 지금 파나화 작품인데 이게 굉장히 대화해서 흑백 사진을 볼 것 같은 멀리서 보면 그 명암이 정말 사진에서 느껴지는 것 같은 느낌? 아리쥬미트의 하나밖에 없는 작품이라고 하는데 메카 뮤지엄에 가면 그의 작품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정말 흥미로운 그림이 많은 것 같아요. 꼭 와보시길 추천합니다. 알마 뮤지엄 샵인데 예쁜 게 되게 많아요. 아까 비가 잠깐 내렸는데 좀 밝게 귀여운데 지금 제가 패스테리에 를 먹은 곳에 음주가가 있어서 이 마취도 하고 한참을 잘하는 곳에 양념이 많이 왔어요. 양념이 많이 왔다. 마취도 하고 이 마취도 하고 양념이 하나 먹었는데도 몰아와서 페스테리언 나시짬뿌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녹두로 만든 산대고 오링가 숲이에요 지금 프리스란티 쇼핑 이렇게 잡채를 만들고 세상에 그리고 떡볶이를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 여기 쏙담 준비까지 다 끝냈고 떡볶이도 맛있게 돼가고 있어요 이제 다 준비를 했어요 프리스란 생가스티 준비에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땡큐! 프리스란티 쇼핑 프리스란티 쇼핑 프리스란티 쇼핑 압축장 이틀동안 아프고 커피 마시러 왔는데 비가 쏟아지고 있어요 이렇게 오늘은 비가 쏟아지는게 나쁘지 않네요 쏟아지려가지고 냄새를 맡을 수 있어요 지금 요가밤에 주차돼있는 스쿠터 차지입니다 여긴 공간이 정말 예뻐요 여긴 공간이 정말 예뻐요 여기 가면 주차장에 남겨있어요 여기 가면 주차장에 남겨있어요 그리고 힘을 내야겠죠 하지만 지금은 힘이 나지 않아요 아파 보이나요? 얼굴에 뭐 좀 찍어 바르고 지금 금방 비가 비칠 것 같아서 나가보려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 오늘 병원 하사님 월요일 실 엄청 아프다기보다는 뭔가 기운이 좀 에너지가 없도록 많이 나을 수 있겠네요 이렇게 밖에 케코가 많은 라론이 만드는 사람들은 다같이 앉아 있어요 이거는 아보카도 아보카도인데, 맛있어요. 유명하대요. 잘 안 보이죠? 지금 완전 스톡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 스몰 로드를 오솔길 같은 곳으로 와가지고 이런 곳을 뚫고 온 거예요, 지금. 내가 그렇게 놀아다녀지 이런 데는 처음 와봤네. 근데 엄청 예뻐요. 우와. 소 프리리. 이 계단을 내려가면 꽤 멋있네요. 벌써 좀 지치긴 했는데.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사원인데, 내가 봤을 때는 약간 발굴된 사원? 그래서 지금 이제 독특한... 아, 아무튼. 좀 날씨가 좀 덜 더워서 좋았을 것 같은데. 지금 무슨 정신으로 여기를 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친구 점심 초대 받은 데 같이 따라왔어요. 음식도 너무 맛있고요. 정신도 너무 좋아요. 이렇게 그냥. 오늘 한번 넘어 봤는데, 정말 잘생겼는데. 오늘 날만에 요가고 등록했어요. 급 요가고 하고 싶어졌어요. 여기. 새해 백만 원이요 새해 백만 원이요 새해 백만 원이요 꼭 만드니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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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새해 카운트다운 하러 친구랑 왔는데 오늘 해피 뉴 이율 이게 인도네시아말로 내 복 많이 받으세요 1 해피 뉴 이율 1월 1일 2020년 1월 1일 짬뿌완 트레킹에 왔어요 졸린 눈을 비비고 왔는데 역시 좋죠 이렇게 오면 늦게 나왔다고 생각했는데 아직은 새벽에 느낌이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자연의 졸음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1월 1일부터 좋네요 아침에 짬뿌완 갔다오고 자동몰이죠 센세 과자인데 너무 맛있어요 비상식량도 처럼 먹고있고 이거는 지금 자무웃인데 진저뿌랑 같이 진저뿌리 같이 왔어요 고맙고떼 계속 먹으려고요 고맙고떼 계속 먹으려고요 고맙고떼 고맙고떼 고맙고떼